간다. 좋았어! 아! 첫 판이라. 오늘은 너다. 너무 아깝다. 오늘 손이 안 풀리네. 이번엔 됐다. 김희석 비켜봐. 지켜봐 보니까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고요.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. 뽑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. 구경하는 동안 원리를 파악했어. 중요한 건 각도와. 타이밍이야. 바로 이렇게. 기계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전은 다른가봐요. 설명하느라 집중을 못해서 그래. 정확한 강도와 냉정한 타이밍. 바로 지금이야. 바로 갑니다. 자, 제발! 쟤, 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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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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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으아! 이 기계 얼마야? 부장님? 이제 그만 가시죠 이 기계 얼마야? 이 기계 얼마야? 학교까지 모시겠습니다 타시죠 아 말 편하게 놓으세요 안돼요 싫어요 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를까봐요 안 이럴건데요 니가 안 이러도 누군가는 일러요 뭐해? 내려 다 왔어 여긴 안된다니까 저기 앞에 사거리까지 안 왔어요 절대 네버 재벌이라 하면 응당 학교 앞까지 세단을 몰아 세간의 관심을 주목시켜야 한 안 내리면 내일 또 한다 메일은 진짜 안 할 거예요? 메일은 재미없지 메일은 재미없지 이미 끌 시선은 다 끌었어 이런 데는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메뉴는 뭐로 할래요? 다 맛있겠다 그럼 다 시키죠 근데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? 당연하죠 내가 통째로 빌렸으니까 네? 여길 다요? 왜요? 나 원래 사람 북적거리는 거 딱 질색입니다 헐 와인 한잔 할래요? 저게 잘 안되네요 저게 잘 안되네요 아 뭐야 저게 잘 안되네요 저.. 잠깐 화장실 좀 아... 별거에 다 설레고 난리야 연애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어, 신하리. 너무 쉬웠어.